알림은 안뜨고 있거든요 오늘 네트워크 상태가 굉장히 괜찮은 편이긴 한데 업데이트를 뭔가 하지 않을까요? 제가 사랑하는 아프리카는 뭔가 대책을 내놓겠죠 어차피 수리비가 드는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면 보스전에서 아이템을 입기 위해서 보스라고 하시는건가? 벗고 있다가 보스전에서 입어야 하는 얘기인가요? 아 저 계속 나오나본데 하지만 난 배운게 있지 이제는 발전하는 티폰이라고 불렀어요 여자는 늘 같은 방법으로 당하잖아 야야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뭔 애들이 이리 많아 야 방패 치워라 방패 치워라 막은거 같지도 않은데? 슬금슬금 오는거 설마 사제는 아니겠지? 너 사제구나 야야 와아 야 이러는게 어딨냐 좋아좋아좋아 독에 걸려 오케이 죽었고 독 데미지가 확실히 무섭긴하구나 칭 흐허으으으으으으으кам 얼굴! 얼굴이! 나올 때만 공격이 들어간다구요? 일단 근데 뭐 들리는 소문이 하면 그렇게 어려운 보스는 아니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여기가 길을 길로 고생을 하지 보스가 어렵진 않다고 말씀하시긴 하던데 회피를 통해서 피해야 되겠군요 애들이 굉장히 많네 아 독화살도 이제 없는데 다음에 사러 가야 되겠군 좋아 막 떨어도 독 누적치는 쌓이나 그게 궁금하긴 한데 아 막아서 안 쌓이는 건가 오케이 독 쌓였어 좋아 일로 와 너 일로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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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저는 있는 건 먹어야겠지 아니 저렇게까지 먹어달라고 불을 뿜고 있는데 이걸 안 먹고 갈 수는 없잖아요 돌아가면 위험하다라는 게 아 이 얘기군 아니 어서오세요 유도 소울 결정체 마법같은데 아 진짜 마법을 안쓰니까 이거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숨어있는 놈이고 뭔가 땅바닥에 아이템은 많은데 저걸 다 묶을 필요는 없겠지 아마나의 지팡이 뭐 여러 번 만나고 야야야 김두로야 김두로야 오지마 야 뭐야 너 아 마법사 싫은데 기본적으로 마법사 별로 안좋아한단 말이죠 자 여기 숨어 자 기둥을 이용하는 거야 그렇지 아 짧았어 짧았어 야 거기서 구르냐 야 거기서 구르냐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갱키님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안식이라 예 지금 여러 가지로 검은 팬텀 그런것 같아요 달려서 갈 수 있다고요 그럼 재미없잖아요 제가 계속 안 들어 내놔 가면 간지나지 않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면이죠 제 캐릭터는 진짜 폼생폼사라서 물론 그것도 어느정도 실력이 되어야 될 거 아닌가요 제 진력으로 못살맞게 되겠습니까 아 김두로 계속 나오겠지 여러분 수능이 얼마 안 남았던데 저희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고사함은 없으신가요 어디서 쟤는 광패로 막으니까 이 근처에요 그래요 가족 중에 그런사람이 있어도 괴롭죠 야야 아닌것처럼 와가지고 뭐하는거냐 너 요즘은 수시도 잘 돼있어가지고 가급적 수시로 가는게 좋다거나 하던데 제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교사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괜히 수능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케오케 일단 잡았고 얘들 맞지도 않으니까 일로와 일로와 와 와 와 등급이 나와야 되죠 등급컷 그래도 기본적으로 점수가 필요한 사람보다는 낮지 않나 슬로퍼 할 시간에 공부를 좀 더 하면 되죠 그래 이런식으로 배치를 안했을리가 없지 크롬이잖아 자 일로와 일로와 쌤 뭐 말은 쉬운데 그러면 또 1년을 쓰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일로 있을 테니까요 그 나이 또래에 맞는 고민이 있는 거니까요 어어어 그리고 제가 봤을때는 학생들을 비하하는게 아니라 10대에는 1년이 정말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전에서 1,2년은 그냥 훅훅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1년이나 크게 느껴지죠 돌담림 어서오세요 그때 진짜 어렸을때는 그런 1년이 엄청 길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예경끼님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면 된다는 건 알겠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최대한 고통을 느끼면서 가고 싶어요 그게 보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오오오오오 그랜라관님 어서오세요 에스터병 조각 네 먹었어요 그 하마 뒤쪽에 있는거 말씀하시는거 맞는거 같은데 네 진하고 나서 먹는게 있나요 네 거기서 먹었어요 예 에스터병이 5개밖에 안보이는건 기분탓이에요 먹었기 때문이죠 그래요 토크 살아다니면서 오세요 하도 아파서 그게 뭐랄까 보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솔직히 얘기를 들으면 제가 다크 소울이랑 데몬즈 할 때 피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건 사실이거든요 그전엔 오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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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님 감사합니다 토크사라님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고소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지금 다크 소울2가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네 답답하시겠죠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저 빼고 다 웃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또 오겠지? 그럼 또 오겠지? 그래 올꺼야 올꺼야 알아서 올줄 알았지 일로와 일로와 자 기둥을 이용하겠어 어 나 뭘 맞은거야?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약하였는데 저는 제가 잘 못했어 그냥 mpc 아닌가요? mpc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공격력이 강하긴 한가 보군요 저도 한글 이름은 mpc요? 모르겠어요 아 한방을 엄청 세네 암술사요? 저게 뭐지? 암술사요? 아이구야 아 이래서 하고 가라 그랬구나 어떤..왜 그랬는지 알겠네요 저건 근접에서 잡으려면 그분 밖에 방법이 없네 망가질 수 밖에 없네 근데 왠지 입고 벗는게 귀찮아서 심의 문제도 있으니 최대한 조심을 예 미연시장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자 PC로 보시는 분은 우측하단 오바일 우측 상단 추첨 질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루시페라님 어서오세요 12시가 5분 남았네요 저거 왜 안아 지금 충분히 상남자 아닌가요? 계약 그런거 몰라요 지금 그냥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계약인지도 몰라요 그게 난이도 올라가는거 아닌가요? 아니아니 아우 그런거에 속지 않습니다 이제 저에겐 모든게 어렵기 때문에 큰일났다 큰일났다 도가살이 4발밖에 안남았어 오 오 저렇게 죽일 수 있어 야 왜 그건 조금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땐 조금이 아니라고 하던데 제가 만들줄 몰랐어요 흰팬은 어차피 안쓰긴 안쓰니까 아 일단 가긴 가야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좋은거 같지가 않아요 적이 강해진다는 말이 너무 마음에 펼쳐요 다 깔려주신대로 막고 있다가 그렇지 어구속도 다 떨어져가는데 큰일났네 이거 보상이요? 보상이 뭐 달라요? 일로와 일로와 보상이요 반지요 야 와서 때려 물량 먹는다 때려 때리고싶지 보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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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법 보상이요 보상이요 되겠지 보상이요 공작이 좀...공작하고 다른 각 그래지않아? 그렇지 고수분은 다르시잖아요 잡자 잡자 어깨 있는줄 알았어 쟤는 왜 쟤를 뭉쳤을까 다시 오겠지 일로와 일로와 긴드로 일로와 저거 범위가 어디잘 넓어? 야야야 일로와 일로와 너무 도망간다 이야 어어어어어어어 엠피씨인가 본데? 불쌍한 놈? 뭐 어쩌라고 내가 더 불쌍한거 같은데? 사민족? 사민족? 불쌍한 놈 일정 확률로 어 뭐야? 왜왜왜왜왜 지금 믿고있는건 이건가? 개꿀이네 예 마법반응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구요 눈이 내리면 어디서 오세요 야아아아 한대번자니까 그냥 민사하다 민사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저에게는 쉽지는 않을거 같군요 마오님 어서오세요 야야야 고개좀 돌리지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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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고개만 숙이고 있지? 그리고 이제 쓰겠지? 얘 브레스를 쓸 때가 되는 것 같아 뭐지? 나 잡아봐라? 야야야야 우리 이러지마 헌델만 내리면 되네 일단 잡았구요 아 아까 그 이게 봉인의 열쇠구나 아까 그 감옥에 있던 그 봉인의 열쇠구나 엘리베이터 탁 위로 올라갔을 때 맞나? 수고가 많다는데 좀 편하게 가게 해줘 이제 자는 왜 기를 막고 있을까 쟤는 왜 기를 막고 있을까 야야야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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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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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무래도 숏컷 같은게 있겠지? 그래 엘리베이터가 여기까지 내려오른군 약한 저기가 거짓말 지나있다고? 어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없는데? 어후 놀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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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벽에 있건 하지 않았구나 뭔가 따라갈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거죠 자 일단은 열래라 자 일단은 열리라고 올라오는거야 무시무시한 분들은 굉장히 많구나 판정이 좀 더 긴가봐요 그니까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인거 같은데 어? 저사람 왜 저기에 있을까? 여기 뭐가있어 당신도 나와갔구나 아휴 다들 왜이런 메세지를 남겨두는거지? 다들 너무하셔 메세지에 주의하라는데? 아휴 다들 너무하셔 아휴 일단 화톱불 왔어요 불쌍이 묘지? 잘 치는게 기분이 무서우세요 제가 불 키는 순간 저 저 네 채팅을 봤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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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어? 어? 몰라 뭐 하자 저거 상관없어요? 일단 오늘 목표로 했던 곳까지 갔으니까 레벱하고 오늘 좀 일찍 끝내는 걸로 오늘 이것 좀 준비해야 될 것도 있으니 좋아 S조각 뭐 태울게 있나? 어? 레벱 원래 체력은 30까지 찍으려고 했었고 이제는 지구력을 찍어야 되겠죠 오케이 점점 이제 아 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그 토카산을 누가 팔지 도카산은 어디 가면 살 수 있죠? 도카산을 계속 끝까지 파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가위바라는 어디 가면 만들 수 있을까요? 막 옮겨 다니던데 얘가 파라세븐이요? 예 감사합니다 파라세븐 어디 있잖아? 아 여기 있군 아 오늘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죠 지금 아 여기가 막 아 옮겨다녀요? 데미지가 세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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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을까나 어디에 있을까나 어디에 있을까나 쟤는 챙쥐고 쟤 다 쟤다 가위바라는 쟤다 아니네? 얘 그냥 드러프구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돼도 잘못 왔는데 아 그래요? 일단 계속 가면 되나요? 알겠어요 웬 상자야? 그럼 사이 막겠습니다 밑으로 가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상자 안 막았다고요? 어 그러게요 왜 안 먹었지? 켄젤렉스님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계속 가야 되겠지 그럼 저쪽은 입구였던 것 같은데 오케이 가위봐라 얘가 맞지? 오케이 자 이제 모아왔던 거 써야 돼 이때 쓰려고 못 먹은거지 이중에 쓸만한템이 있어야 부작 아닌가요? 뭐 저도 봐도 모릅니다 자 와 술 잘 먹네 오케이 화사까지 싹복 다음 다음 준비에 대해서는 이정도면 될 것 같고 네 예 같은 제작사입니다 프레롬 서포트웨어라 그래가지고 데몬즈 소울, 다크 소울 1, 2, 그 다음에 블러드본이 같은 회사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거죠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 생각이에요 원래 생각보다 저 구간을 생각보다 빨리 잡았네 오 윙보 맛있죠 네 오늘은 내일 아마 좀 늦게 끝날 것 같아서 예 좀 일찍 해야 됩니다 그니까 그 다음번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지금 시간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예 아마 예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